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철민입니다. 저희 오늘 8차 전체회의가 있었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려고 자리에 뒀습니다. 오늘 저희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번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정사항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첫째로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룰을 특별당규로 확정하는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전준위 내에 특별당규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대선 경선 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전준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 때 특별당규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대선 경선 룰에 대해서 스크린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많이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당규로 정하는 이유 자체가 조기에 경선 룰을 확정함으로써 당내 경선 룰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러오면서 전통적으로 정리되었던, 확정되었던 전통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당부 여건을 고려한 개정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당규 부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 2주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저희가 전당대회까지 갖춰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불편을 간단하게 마치고 질문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